아무리 생각해도 군장 뺑뺑이 열 바퀴는 말이 안 돼 뭐? 아니 중대장님도 분명 내 말에 수긍하셨거든 그래서 난 전출 정도 생각을 했는데 군장 뺑뺑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 나도 이해가 안 되네 1소대장 오늘 좀 한가하신가 봐 왜 이렇게 남의 소대일에 관심이 많으실까? 나는 괜히 저런 애들 때문에 우리 소희가 무수 받으니까 그렇지 이분께 확 밟아버렸어야 되는데 그러다가 본인이나 밟히지 않게 조심하자 동기야 조심하라니? 무슨 말이야? 아니야 이게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니까 잘 살펴듣길 바랄게 간다 어 어디 한번 해보려고 아이고 기가 간지러 바람쩔을 실겨오는 척 총선! 수고하십니다! 총선! 수고하십니다 편해 보인다? 아닙니다 괜찮으십니까? 괜찮아 보이냐? 지금 나나 되니까 이 날씨에 겨우 버텼다 대단하십니다 형 지금 오줌살 힘듦도 없으니까 이거 군장이나 정리해 알겠습니다! 아 참 소희장님이 회내변의 생활감 복귀하면 PX로 바로 오라고 그랬습니다 뭐? 왜?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디 땐 어디서 오라가야 가봤떤씨 알겠습니다 빨리 군장 정리해라 알겠습니다 호우! 아이씨 왔어? 이게 뭡니까? 이거 먹어 아 이거 뭔데? 아니 소대형 관리차 군장 뺑뺑이 하느라 힘들었을 거 아니었대 작년에 육교강이 젖었습니다 소대장님 군장 뺑뺑이 10바퀴요? 아침에 구부하듯이 상쾌하게 뛰고 왔으니 20바퀴 30바퀴도 할 수 있겠는데? 응? 그럼 이거 다시 제가 싹 다 가져가자 아뇨아뇨 왜 그래? 괜찮아? 아유 유교강 어디 가셨어요? 아유 쥐가 난 것 같아가지고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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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어 음료수도 아 괜찮을까? 맛있겠다 맛있겠다 맛있다 맛있다 뭐야? 고생이 많아? 응 저기 자손이 좀 괜찮고? 예 뭐 괜찮습니다 어떤 것 때문에? 아니 난 뭐 자손이 군장 뺑뺑이 10바퀴 돌았다고 해서 체력 괜찮나? 이거 왔지 아니 소장님 뭐 저 멀쩡합니다 소장님 그래 나 이거 먹어도 되니? 아니 여기 보고 계시면서 아니 그리고 이거 저희 소대장님이 사주신 겁니다 아 어쩐지 더 맛있네 근데 안 바쁜가봐 아니 나는 자손이 연병장 10바퀴 돌았다길래 체력관리차 이렇게 왔지 어? 어쩜 합니다 근데 뭐 사실 완전군장 뺑뺑이 10바퀴 별거 아니잖아 나도 초금반 때 완전군장으로 10바퀴 돌았지 아마 실려갔지 아마 길래 내가? 나 완전군장으로 기억하는데 아 4바퀴 때 실려갔지 아 그거 나 아니야 나 말고 그거 우리 동기 중에 누구지? 정확히 너야 정확히 그리고 4바퀴 때 실려갔지 그래서 우리 군대 전체 다 4바퀴만 돌았잖아 사실 너한테 진짜 그때 고마웠어 일쏘 내장 응 아 고마웠다니 다행이네 뭐? 아니 저 소장님들 바쁘신 것 같은데 저는 그 먼저 구조 나겠습니다 얘기하십쇼 앉지? 앉지? 앉으라고 말했는데 뭐 할 말 있으십니까? 마이너스 2점 마이너스 2점 아니 마이? 아니 그게 못하는 거지 아까부터 쭉 지켜봤는데 군번줄이 없네 음 아 저 지금 방금 전까지 군장 뺑뺑이 하고 왔습니다 소재장님 군번줄 미착용 마이너스 2점 이따 이거 다 먹고 나한테 마일리지 카드 들고 오도록 없습니다 뭐? 마일리지 카드 잃어버려서 없습니다 소재장님 그리고 전혀 얼마 남지도 않았고 그럼 내가 만들어줄게 김경찬 소대장님 나 바빠가지고 먼저 가봐야겠다 아 참 우리 이소대장한테 상급자로서 격식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간다 간다 아니 방금 전에 들었어? 우리 이소대장님이래 우리 아월 어스 아월즈 참아 흔원 참아 그냥 아 뭘 언제까지 참으라 그래 뭐 다 계속 참고 있는데 그리고 저 새끼들 분명히 좋아한다니까 안 좋아하면 저렇게 할 수가 없어 저 새끼가 뭐야 소재장한테 소재장은 무슨 소재장 군장 뺑뺑이 열 바퀴 돌고 온 사람한테 저렇게 할 소리야 군번줄? 지는 찼어? 알았어 그만해 어? 아니 근데 듣고 보니까 왜 자꾸 이소대장 편드냐 관심 있는 거 아니야? 그거 아니라고 아닌 게 아니라 딱 보니까 맞는데 야 어 넌 좀 흥분을 하지를 마 어? 야 너 너 똑같아 얘랑 지금이나? 맨날 혼자 생각하고 추측하고 판단하고 언제까지 그럴 거야? 어? 너 전역하고도 그럴 거야? 아니 지금 추측이 아니라니까 지금 이소대장한테 관심 아니라고 아니야 이소대장 아 진짜 너 봄발도 찼어? 아 진짜 한참 찰 때다 먹으라 아 잠깐만 근데 침란이 어디가? 아 여기 저기 있는 거야 충성 시호준 대장입니다 충성 야 인마 너 누가 군장 뺑뺑이 시키래 내가 휴가 제한 정도만 주라고 하지 않았어? 아 예 그 대장님 그 군장 보행은 육군 규정에 따라서 야 이 새끼야 규정은 무슨 놈의 규정? 너 때문에 지금 새끼야 휴가까지 나와서 전화받고 말이야 이씨 아 죄송합니다 내가 시간이 남아 돌아서 너네 부대 직접 방문한 거 같냐? 생각 좀 해라 생각 좀 이씨 이 새끼가 진짜 씨 끝까지 씨 충성 이병 이지웅 금일부로 이소대에 전입을 명 받았습니다 자 오늘부로 우리 소대에 새롭게 전입은 신병이다 다들 어떻게 해줘도 되겠어? 잘 해줘야 됩니다 어 어 특히 누가? 지훈이 잘해보자 더 할 말 없어? 어 우리 그 이소대에 가족 같은 곳이야 정말 앞으로 잘해보자 가 조 가 지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난치지 말고 자 다들 본인들 신병대 생각하면서 잘 해줄 수 있도록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훈이 짐을 좀 풀어야 되는데 누구 지훈이 좀 담당해줄 사람 있어? 일병 최승규 아이 통우지 우리 소대는 우리 솔선 수방하는 승규가 없으면은 돌아가지를 않네 누구랑은 다르게 그래 그럼 승규가 잘해주고 네 알겠습니다 네 아 그 면회 외박 휴가 오늘 중으로 수업해서 제출하고 네 알겠습니다 주석 주석 승규 니가 짐 정리해주고 네 알겠습니다 소재야 니가 좀 먹을 것 좀 사와라 서울대에 재학 중에 왔습니다 서울대? 예 왔습니다 이야 공부도 했나보다 불행이네 아닙니다 그러고 보니까 초재 면회도 서울대에 안 하십니까? 어? 아니 난 서툭이 있었지 아 저 새끼 일부러 아닙니다 저도 헷갈려서 너 인생도 한번 헷갈려 볼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궁과 전우 하나 둘 셋 넷 혈애의 늠름한 아들로 태어나 전설 간다 높은 산 깊은 골 척막한 철도 사나이 보람찬 하루 이를 초보우나무? 이 강사는 최고여군 숨 막히는 이야 어프레임 맞네 잠깐만 중대고호는? 천하를 비음드는 우리는 무적 중대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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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에이크 맞네 누구랑은 다르게 그지? 죄송합니다 저 그리고 그리고 뭐? 누나 한 명 있습니다 처럼 왜 일제에 나타난 거지? 형 군생활 갑자기 설레게 저 그리고 뭐야 뭐 뭐 또 있는 거야? 알겠습니다 뭐야 저 이거 누나 사진 맞아 뭐야 이거? 조만간 아이돌로 데뷔합니다 아이돌? 내가 아는 그 걸그룹 걸그룹 얘기하는 거야? 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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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아직 안 끝났습니다 지훈아 지훈아 너 인생 형식을 심장 털 거 같으니까 천천히 얘기해 천천히 얘기해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음 주에 면회 오기로 했습니다 이 새끼 지훈아 이 새끼 지훈아 이 새끼 참 멤버들도 같이 온다고 잠깐만 지훈아 너 이거 지금 책임질 수 있었는지 허험병 걸리고 그런 거 아니야? 너 이거 어떻게 책임질려고 그래? 내가 내가 아는 신병은 대단히 없는데 맞아? 얘기 다 됐습니다 야 찐서울대는 달라 춘성 사명 오진영 이소영 말씀하셨습니다 전화 되겠습니까? 이미 들어왔고 뭐야? 소식 듣고 왔습니다 걸그룹 면회 온다는 소식 아니 지금 무슨 소문이 벌써 퍼져 뭐 사링크야? 5G야? 실례지만 저도 같이 참석해봐도 되겠습니까? 되겠냐? 상정 나부랑이 상 나가? 그리고 네가 거기 참석을 왜 하니 짜잔 고지 쓰면 전역하시는데 저 오진영 보급대원으로서 A급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조조성 명장 좋대 아 죄송합니다 저거 조조 조 승 A급 맞아 너 면회 신청했더라? 뭐? 뭘 놀라고 그래 면회 신청 명장 보고 물어보는 건데 뭐 가족분들 오시는 거야? 아 그 가족이 아니라 그 지훈이 있잖아 신병 신병? 아니 그 우리 얼마 전에 왔던 신병 어어어 그 가족분들이 온다고 하시더라고 어어 근데 네가 왜 거기를 아니 그 분대장으로서 가족분들이 오셨을 때 지훈이가 군생활 잘하고 있다 얘기를 해주면 걱정도 덜고 지훈이도 군생활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아 그리고 신병 때 생각하면서 잘해주라며 생각해보니까 나도 우리 부모님이 긍게 많이 걱정을 하셨던 것 같더라고 그치 잘했네 아무래도 걱정 많이 하실 것 같아 응 우리 효병장이 이렇게 분대원들 아끼는 사람인지 몰랐네 그러면은 승규나 효자 때도 처음 매년 때 같이 참석했나? 승규 효자? 승규 때는 내가 분대장이 아니었고 그 효자 때는 내가 제가 외바 그러니까 휴가 나갔을 텐데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네 저기 담배 하나만 피우고 와도 되나? 어 이상한데 쟤 저렇게 남을 잘 챙기는 사람이었다고? 근데 오진영이는 뭐야? 어? 누나 어? 시윤아 효자 선생님? 어 뭐가? 내 노른적 그..사랑님 제사람입니다 야야야야야 엄마 뭐 그래 네 말씀했던 효자손분 어 안녕하세요 지훈이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효자손 음..군대장님? 안녕하십니까 여기 오시는데 힘드시진 않으셨어요? 워낙 오지라서 아니에요 당연히 와야죠 그치? 어 근데 저희 지훈이 잘하나요? 애가 워낙 귀하게 자라서 군생활에 적응을 잘하려나 모르겠어요 아 지훈이 너무 잘합니다 센스있지 똑똑하지 말도 잘 될지 거기에 또 이렇게 예쁘신 친구 네네? 지훈이가 너무 예쁘다 군생활 너무 잘하니까 이뻐 죽겠어 아하 감사합니다 아 참 저희 캔디샵 멤버 동생들도 같이 왔거든요 인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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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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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리고 여기는 저희 중대 보급계현 오진영 상병이라고 합니다 충성 상병 오진영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네? 네? 아 사랑님 맞으시죠? 아 네 맞아요 제 이름 어떻게 해요? 당연히 알죠 반가우 설렘 반가우 설렘 오오오오오 너무 잘했게 봤습니다 오오 감사합니다 그리고 커피도 좋아하신다고 그것도 어떻게 하셨어요? 사전 종사합니다 동반이 되었기 때문에 하이 그 커피 좋아하시면 저희 부대 맞은편에 빨간간팡 커피집 있거든요 어 네 거기 진짜 맛있으니까 꼭 한번 들어보세요 그럼 시간되시면 우상둥 님도 같이 가면 좋을텐데 같이 가면 안 돼요 좋아요 아 안 됩니까? 가는 건 상관이 없는데 괜찮겠어? 근데 제가 나라를 지키는 학중한 임무가 있다 보니까 또 제가 없으면 이 중대가 돌아가진 않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꼭 한번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상도님 진짜 너무 멋있으세요 아 깜짝 놀라십니다 아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참 저는 수희님? 어? 맞아요 뭐야? 어떻게 아시나요? 파전에 미리 정보 파악 좀 했습니다 아 뭐야? 팬클럽이 아주 많이 해요 효정병장님 왜? 서서울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어? 그건 왜? 그 제가 알기로는 어? 저... 어? 나도... 어? 아 진짜요? 네 서서울대? 네 학번이 어떻게 됐어요? 아 저 23학번인데 효자선병장님 어떻게... 저는 19 언론정부인데 무슨 과세요? 네 저는 방송연예로 방송연예로 아 그러면 삼배님이라고 불러내는 거죠 아 삼배... 아 그럼요 당연하죠 그러면 말 편하게 해주세요 선배님 우와 선배님! 아이씨 근데 계급이 병장이시면은 이제 저녁 하시는 거예요 어 이제 뭐 50일도 안 남았지 그러면은 바로 복학 하시는 거예요? 아 원래 공무원 준비를 조금 더 해볼까 하다가 방금 전에 결정을 했어 아 진짜요? 방금? 복학하기로 아 방금? 그러면 복학하시면 저한테 한번 연락 주세요. 제가 운동하시는데 힘드셨을 텐데 제가 한번 밥 사드리고 싶으세요. 아니! 둘이요? 둘이만? 그러지 마. 내가 당연히 내가 사야지. 참아 그러고 보니까 지훈이 신병 휴가 때랑 지형이 2차 정기 휴가 때 만나서 같이 밥 한 번 먹는 거 어떻게 생각해? 아 그거 누가 좋아진다고 하는 거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아 괜찮아요? 멤버들 한 분 더 계시잖아요. 어 네네. 아 그분까지 같이 하면. 아 예! 저희도 너무 좋아. 어 들어주세요. 많이 드세요. 입맛이 맞으실지 모르겠어요. 너무 맛있어. 지훈이는 근데 진짜 좋겠다. 이런 돈이 있는데 집에서 맨날 이렇게 잘해 주실 거 아니야. 아니 집에서는. 오! 짜봐. 잘 챙겨주시고 너무 좋습니다. 아 진짜 부러워. 저는 그냥 동생이 매일매일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와 이런 거. 다른 남매들 보면 막 늘 싸우기만 한다고 하던데. 제가 보통은 싸우고. 사실 저는 이해 잘 못 하겠거든요. 아 진짜 너무 부럽다. 누나 있지 않나? 전 동생이 있는데 말입니다. 전 제가 오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왜요? 꼴보기 싫어가지고. 유저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말..말씀 놓으시죠. 아 미안해. 미안해. 저 여자 정리했죠? 왜? 저기 저희 소대장님이 아니시겠군요. 개소리야. 참. 저기 소대장님. 왜 먹는 거야? 왜 이렇게 주니까? 오진영. 할머님 형? 아 세대장님 여기 어쩌고 있는 일이십니까? 진영이 행보관님이 찾으시네. 뭐 치장 창고에 재구가 안 맞는다나? 오늘 주말이라 행보관님 수고 안 했어 말인마. 찾으신다니까.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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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투와 재구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것 좀 제대로 체크해봐. 알겠습니다. 방송. 저희 소대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훈이 누나 분들이신가봐요. 아 원래 어머님이 오시기로 하셨는데 어머님이 갑자기 오늘 몸이 안 좋으셔서 누님분이 오신다고 하셨는데 거리가 너무 되다보니까 친구분들도 같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원래는 두 분만 오시기로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나도 갑자기 알았어. 네. 오시느라 힘드셨겠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당연히 와야죠. 지훈이 때문에 오늘 온 거거든요. 아 소대장님이 더 힘드실 텐데. 어? 저기 소대장님. 여기 음식 좀 드세요. 젓가락 안 썼거든요. 아 이걸로 드세요. 그럴까요? 감사합니다. 김밥이랑 좀. 드십시오. 자손아 너도 좀 먹어봐. 감사합니다. 먹어 먹어. 더 먹어 더 먹어. 아이고. 더 먹어 더 먹어. 아유 괜찮다. 아유 괜찮다. 아유 괜찮다. 아유 괜찮다. 아유 그 신경 쓰지 마세요. 드세요 드세요. 아유 맛있지. 아유 맛있다. 아유 맛있다. 자손아 근데 너 근무 안 나가? 어? 무슨 근무 말씀 드릴까요? 오늘 근무 없는데? 아닌데? 저기 근무 일정표 보니까 주간 대봉초소. 내가 아까 넣어놨거든. 방금. 여기 오기 전에. 아유. 안 들어서는 되는데. 뭐해? 네? 가봐. 타이밍이 아닌데. 지금 말씀하십니까? 그럼 언제야. 가봐. 아니 그. 몇 년에. 가요. 음료수라도 드세요. 이거 못 뱉는 거가 있어가지고. 그럼 음료. 음료수 드세요. 네. 몇 년에. 빨리 꺼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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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세요 드세요 드세요. 드세요 드세요 드세요. 네 드세요. 즐거웠어요. 어. 추워. 추워. 고. 고. 가세요. 네. 드세요 드세요 드세요. 어머 드세요 드세요 드세요. 어. 엄청나게 봐주셨다. 과외도 잘 깎았거든요. 야 지훈아. 유병희 씨. 나 그 변호할 때 수희 씨 연락처 받은 거 있잖아. 예. 없는 번호라고 뜨던데. 아. 내가 그때는 정신이 없어가지고 확인 못 했다니. 어떻게 된 거야. 그럴 리가 없는데 말이야. 안 해봐. 예. 알겠습니다. 이제 진짜 저녁 얼마 안 남았네. 그러게. 지나가 보니까 진짜 시간 빨리 간 거 같기도 하고. 진짜? 뻥이야. 아예 안 가. 지금도 안 가. 멈춘 거 같아. 다만. 그래. 나가면 뭐 할 거야. 아무래도 나가면 복학을 좀 해야 돼. 부사가 하나만 지원해보는 거 같아. 그래. 아니. 진짜 요즘에 지원하는 친구들 많더라고 보니까. 진심이야? 어. 왜? 장난 같아? 어. 나랑 하루도 더 같이 있기 싫은가 보네? 그거랑 이거랑 완전 별개지. 아니 뭐. 나 도와가지고 이렇게 군 생활 의미 있고 알차게 하면 좋지 않겠어? 너 무섭다 오늘 보니까. 너도 이런 얘기를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얘기할 수가 있어? 어때? 지금 좀 귀엽지 않았어? 어. 농담이고. 아니. 요즘에 이런 저런 고민 많이 하는 거 같아서. 소대장으로서 소대용 관리차. 변한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많이 관리해 주셔서. 아 저 회장님. 아니 뭐 타이밍이 덜 이러냐. 왜? 종교행사 인원은 지금 출발하고 하십니다. 어? 시간이 벌써 그렇게 됐나? 알았어. 알겠습니다. 아 야. 우리 그 기독교 뭐냐? 아 어떤. 아니 뭐 나오냐고. 아 초코파이입니다. 선우주 교훈. 두 개 준답니다. 아. 불교는 뭐야? 넌 병장이 돼가지고 아직도 그러니? 이게 내 인생에 제일 중요해. 네. 너 불 잘했어? 응. 불렀구나. 아 왜 오는 줄 알았는데. 근데 너 저번에 보니까 새벽기도 예전에. 나무아미타불 관샘보살. 자. 다들 이번 주 한 주도 다 잘 보내셨는지요. 네. 오늘은 특별히 소대장님도 오셨네요. 아 예. 안녕하십니까. 사실 매번 두 명이나 세 명 소규모로 진행을 했는데. 오늘은 한 분 더 해서 네 명이서 진행을 하니. 기분이 좋습니다. 예. 아 그나저나 눈은 좀 괜찮으십니까? 작업하다가 다치셨다고 들었는데.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다 부처님의 뜻이지요. 내 관심법으로 보아하니. 관심법이 우선. 아닙니다. 서로의 관심을 많이 가지라는 뜻입니다. 참 그러고 보니 처음 보는 얼굴인데 신명입니까? 이병! 이치! 응. 응. 여기선 그렇게 큰소리로 간중소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처님이 노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군생활은 할만한가요? 선임들이 막 괴롭히고 그런거 아닌가요? 생각보다 너무 잘해주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요. 다행입니다. 부대밥은 입에 잘 맞던가요? 네. 저희 부대밥은 호텔식보다 맛있습니다. 호텔 조식, 중식, 석식 먹는 느낌입니다. 이게 신병은 밥을 따로 줍니까? 아니 뭘 먹는거야? 자자자. 다들 조용히 하시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신병이 새로 들어오면 세상과 단절된 곳에서 마음에 쉽게 상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감정적으로 어려움을 표출.. 감정적으로 제가 정말 최근에 좋아하는 여자가 생겼습니다. 스님. 어떻게 하면 제 여자를 만들 수 있을지 매일매일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 오징어.. 아.. 오진형 상병에게 매우 기쁜 일이군요. 하지만 세상에 이치라는게 있습니다. 세게 당긴다고 해서 끌려오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잠깐 올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오래가지 못하며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천천히 하나씩 하나씩 하다보면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근데 아이돌인데 가능하겠습니까? 아 그럼.. 아이돌.. 하아.. 아이돌이 좀 힘들 것 같은데.. 아니 방금 전에는 천천히 하나씩 하나씩 하다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간다고 했죠. 잠깐 올 수도 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진짜 정말 잠깐 올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 잠깐이라도 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 잘나의 순간도 부처님께서 허락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겠습니까? 방법이 없을까, 중화? 나무아미타불 관생보살 아니 효자철 변장님도 같은 운명이지 않습니까? 아니 뭔 소리 하는 거야? 개소리를 하고 있어! 아니 약속을 했는데! 닥쳐! 나무아미타불 관생보살 참.. 소대장님은 고민이 없으신가요? 저는 고민이라기보다는 곧 전역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동안 고생 너무 많아 군생활 좋은 추억만 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잘 될 거니까 그 용사가 군생활을 정말 잘했나 봅니다. 우리 소대장님이 이렇게 아끼는 걸 보면 말이지요. 우리 효병장도 잘 알고 있는지 모르겠네. 아..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스님. 그러면 한 번쯤은 바로 전역을 하는 것보다 군생활을 좀 더 소대장님과 좀 더 알차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생보살 없습니다 스님. 저는 사실 나가서 계획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나가서 삼성 미팅을 하게.. 그렇습니다. 어? 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ㅅ구!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무슨 약속을 했다는 거야? ㅅ.. 솔! 야.. 나무아미타불 관생보살 하.. 요즘 새끼들의.. 아니.. 요즘 용사들은 참 위아래 없이 친구처럼 보내는 것 같아서 참 보기가 좋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세대장님? 네 스님.. 네.. 워낙 다들 개성이 독특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참 근데 스님.. 말씀해 보시지요. 제가.. 전역한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전역해서 더 멋진 남자가 되기 위해 노력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누군가에겐 더 당당하고 싶거든요. 안녕. 그럼 가보겠습니다. 조심히 가십시오. 하.. 내 양쪽 눈으로 보아하니 곧 점령이 몰아치겠군. 깜짝 놀라시지.. 야! 종교 행사 어디 갔다 왔냐? 최상 변장님.. 어디 갔다 왔냐고 불교에서는 햄버거랑 콜라 주던데.. 최상 변장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최상 변장님 1소대로 이동하라고 하십니다. 1소대? 왜? 오늘 뭐 개업별 간다며? 그게 아니라 1소대로 소대 이전명령 떨어졌습니다. 어? 뭔 소리야? 누가? 중대가 아니죠. 군장 뺑뺑으로 징계 끝난 거 아니었습니까? 응. 야! 거기 휴가 제한 1일도 알고 있지? 아.. 예.. 알고 있습니다. 야.. 내가 이틀 줄여다가 많이 봐줬다. 어? 조선아.. 하.. 감사합니다. 응.. 하.. 근데 왜? 나가봐. 중대 바빠. 아.. 저 그 1소대로 이동하라고 해서 저.. 징계가 끝난 거 아닌가 좀 여쭤보러.. 징계? 그거 징계 아닌데? 아니 근데 그게 징계가.. 아쉬운.. 뭡니까? 우리 중대 편제를 좀 봐라. 어? 거기 1소대에 지금 말년들 4병 싹 다 전역해가지고 1, 2등록밖에 없는데 그럼 임무수생이 되겠냐? 야! 중대장은 당연히 병력 재배치를 해야 되지 않겠어? 아니 그렇긴 한데.. 아.. 저.. 말고도 다른 짬차들도 봤는데 굳이 저를.. 그것도.. 아.. 1소대로.. 너가 K1, K2, K3 니가 못하는 장비가 없잖아 편제장비가 너 임무수생 되게 잘했더라 보니까 야.. 유일하게 우리 중대에서 케어가 다 가능한 게 너밖에 없어 야.. 중대장도 이번에 보고 깜짝 놀랐다 생각보다 우리 자손이가 군생활을 너무 잘했어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K2 말고는 다른 화기들이 진짜 잠깐 맡은 거라서 그런데 그 1소대 애들이 뭘 아나? 끼케야 K2 푸뇌조립하는 수준이고 그 정도면 훌륭한 거 아닙니까? 저 없어서 충분할 거 같은데? 위에 애들은 없고 어? 다른 화기들도 많은데 너라도 가야 될 거 아니냐? 제가 가야 할 곳은 집입니다 중대장님 자손아 그 집에 제 날짜에 가야 되지 않겠어? 정역하기 전에 애들 확실하게 교육 시켜놓고 가 알겠습니다 근데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제가 병장 달고는 다른 그 화기에 대한 기억들 자체가 아예 없다 보니까 제가 1소대로 간다 하더라도 야 맞다 너 K4 집채교육까지 갔다 왔더라? 하하하하 야 자손이가 진짜 에이스야 어? 거의 놀다시피 갔다 온 거야 참석한 게 중요한 거지 대회장님이랑 다 이게 끝났으니까 3일 이내로 짐 싸서 1소대로 넘어가 준혜 진짜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신 아 야 뭐 할 말 있어? 준혜 바쁘니까 빨리 가봐 아우 하아 아니 잠깐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말이 안 되는데 K4 계획을 나만 갔다 온 것도 아니고 아 혹시 어이구 우리 사손이 벌써 왔어? 소식 들었어 우리 소대로 온다는 소식 어때? 뭐가 말입니까? 통립소대다 보니까 시설도 훨씬 좋아 보이지 않아? 아 아 네 널널해 보이십니다 소장님 소대장한테 대한 예의는 갖추지 곧 있으면 직속 상관인데 네 알겠습니다 근데 벌써 왔지? 헉 여기서 빨리 생활하고 싶었구나 몸도 근질근질하고 아 그게 아니라 뭐 좀 물어보려고 왔는데 말입니다 콜 우리 소대원이 될 사람한테는 다 대답해 주지 그 혹시 저 일소대로 이동시킨 거 소대장님이 작업하신 겁니까? 작업? 무슨 작업? 내가 알고 있는 작업은 배수로 분리수거 봉구리 뭐 이런 작업밖에 없는데 그런 작업은 해보십니다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가네 그리고 소위 말하는 소위 나부랭이가 무슨 힘이 있겠어 그치? 여기서 나부랭이가 그럴 의미 있을 리가 만무하세 뭐? 아아 아닙니다 근데 좀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말도 안 듣고 제멋들이 곧 있으면 전역하는 말년 병창을 소위 나부랭이 아니 소위님께서 감당이 가능하실지 그럴 바에 종대장님한테 한번 건의를 해볼까 오우 넙 난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 걸 하루라도 빨리 왔으면 좋겠어 웰컴 투 일소대 알겠습니다 먼저 좀 가보겠습니다 아 잠깐 경례는 하고 가야지 곧 있으면 직속 상관인데 아 보리 멋있습니다 건방진 새끼 효자손 이대로 끝냈을겁니까? 대대장님한테 연락 받으신 것 자체가 중대장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추가로 확실한 징계가 필요해 보입니다 야 나랑 뭐 뵐 수 있냐? 대회장님께서 저렇게까지 나오시는데 제게 좋은 방법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좋은 생각? 뭔데? 야 좋은데? 두 개 사항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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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진짜 없지? 난 있어! 내 특이 사항은 누가 들어주냐? 형 일소대로 유배 가는 거는 누가 들어줄 거야? 자 오늘부터 401작전 들어간다 401작전 말씀이십니까? 왜 뭡니까? 40일 안에 일소대장 전출 보내는 작전 형 40일 동안 나 일소대장한테 올인한다 어? 지금부터 투 투 렉으로 작전 들어갈 거야 대대장한테 마평 보냈을 때 일소대장 전출 갈 확률 어떻게 되지 브레인? 현재로선 20% 미만입니다 이유는? 이미 중대장이 대대장한테 보고를 한 상태고 대대장도 진급을 앞둔 상태라 아마 분란을 일으키는 걸 원치 않을 겁니다 또한 편제 개편이란 충분한 명분이 있기 때문에 대대장 입장에서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럼 연대장아 30% 정도로 연대장 또한 매우 낮습니다 그건 왜지? 대대장과 같은 학군 출신으로 같은 부대에서 근무한 이력도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해도 30%는 너무 낮은 거 아닌가? 무엇보다도 뭐가 또 있어? 대대장님 큰 아들과 연대장님 작은 아들이 같은 학교 같은 반 친구 사이입니다 근데 너는 이런 걸 어떻게 다하냐? 제 학교 선배가 6분 인사참모장 바로 밑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역시 브레인 위에 브레인이야 서울대는 달라 그럼 엑스레이장은 어떻게 되지? 90% 정도로 매우 높습니다 이유는? 효병장님 외삼촌 분과 세기수 선후배 사이로 호형호재 하는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자 해도 아까 편제 개편이라는 핑계가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갈바야? 씨랄바야? 없는 것도 지어서라도 해! 알았냐? 사실 제가 팬검수라면 중대킹 아닙니까? 너 아냐? 예전에 박진철 병행에 영창 보낸 게? 아 아무튼 각자 특장점 잘 살려서 전화든 마편이든 오늘부터 작전 시행해 알았어? 근데 아까 투트랙이라고 하셨는데 나머지 하나는 어떡해? 열심히 일겨 speeches 저게 심장... 저게 심장... 잤어요? 네? 잤냐고 아니 그 잔냐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당직설 때 잔냐고 물어보잖아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 먹어 아 잔 건 아니고 좀 피곤해가지고 쉬고 있었는데 그니까 잔 거네 아 근데 그 중사님이 말이 좀 짧으신 거 아니십니까? 아 그게 불편하시구나 그렇죠 아무래도 군대다 보니 계급도 있고 난 장교고 그쪽은 부사관이니까 아 맞네 그쪽은 소위 난 중사 자 이제 어떻게 하실래요?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이제는 계급이 없으니까 막 해도 되죠? 아니 계급장 던진다고 계급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근무중에 쳐 졸아서 총기함 키도 잃어버린 양반이 무슨 그렇게 할 말이 많아요? 네? 아니 중사님 그러니까 그 잃어버린 게 아니고 사라졌다? 사라졌다? 그게 분실한 거야 본인 책임하에 본인 목에 있던 키가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진 거 아니 근데 이건 분명 누른 것도 계속 가져간 거라니까 얼마나 푹 잤으면 본인 목에 있는 키가 사라진 것도 모르고 그것도 당직선한 사람이 북한군이 총기함 키를 열고 총으로 쏴죽여도 모르겠어 아니 그건 내가 잘못한 게 맞는데 내가? 제가 제가 잘못한 건 맞는데 이거 보십시오 누가 잘나 가져간 거라니까 누가 칼이나 가위 같은 걸로 아주 깨끗이 잘라놨는데 이거? 그렇죠 맞죠? 아니 어디다 숨겼어? 에? 아니 뭘 숨겼다는 거야? 그럼 어떤 정신당한 놈이 당직선한 목에 있는 키를 잘라서 가져갔다는 거야? 그게 말이 됩니까? 미친놈이야? 확실히 사단 쪽으로 마편이나 전화 돌린 거 맞지?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2판 4판 04판이야 둘 중 하나는 뒤지는 거야 근데 이거 진짜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알바야? 시랫바야? 아주 그냥 오냐오냐 쳐 맞아주니까 그냥 호군주라로 아니 혹시라도 우리 소대장님한테 불똥 튀는 거 아닌가 해서 말입니다 소대장? 그건 전혀 상관이 없죠 같이 당직을 산 것도 아닌데 근데 소대장한테 혹시 불똥 튈 확률이 어떻게 됐지? 불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매우 낫습니다 매우 낫습니다 낫 뜨잖아 보고 배워 이 새끼야 그리고 아이구야 뭔 용사들이 이렇게나 괴롭히셨어 제가요? 그럼 내가 했나? 그 조사가 잘못된 거 같은데 저는 용사들이랑 굉장히 잘 지냅니다 용사들 멸시하기 타소대 간섭하기 회유 압박 개인 잡무 일 떠넘기기 등 뭡니까 이게 그럴 리가 없는데 밑에 용사들 노예처럼 부릴려고 인간했어요 에? 아니 중사님 말씀이 너무 심하신 거 같은데 우선 제 말을 한번 들어보시고 자 선택지는 두 개입니다 두 개요? 무슨 소리인지 첫 번째 인정하시고 타부대로 전출 가는 거 전출이요? 아니 전 한 적이 없는데 두 번째 계속 이렇게 잡아떼시고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계속 조사 받는 거 내가 장담하는데 꽤 오래 걸릴 겁니다 아니 제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조사를 받습니까? 들어오세요 어? 우리 소대장님은 일소대장이 타소대에 간섭한 거 본 적이 있습니까? 뭐 본 사실 그대로 얘기해주면 됩니다 네 있습니다 어? 일소대장 조용히 하세요 아니 그 조용히 하시라고 일소대장이 용사들 멸시하고 회유 압박한 거 본 적이 있어요? 네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래도 한 적이 없어요 너는 진짜 한 번만 한 번만 도와줘 아니 살려줘 아니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일소대장이야 나야 둘 중에 무조건 한 명 들어 가는 거야 나 진짜 나 진짜 마지막이야 나 정말 잘할게 좋아 뭘 잘해 뭐 401 작전? 어? 나 진짜 믿고 싶다니까 나 진짜 믿고 싶다니까 네 제가 얘기한 것에 대해 한 치의 거짓도 없습니다 이소수 형 네 나가보세요 네 아까 얘기했듯이 선택지는 두 개입니다 간단해요 간단해요 축소 응 앉아 뭐 형식적인 조사니까 너무 긴장하지 말고 네 네 알겠습니다 이야 근데 너 진짜 이름 하나 끝내준다 어? 누가 지워주셨냐 아 저기 할아버지가 지워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끈 그렇고 자 이게 다 써 뭐 어떤 거를 말씀해 주십니까 일소대장 아니 보내달라네 크 아 놀라고 그래 다 알고 왔는데 그거 니네 애들이 작업한 거 아니야? 아니 그거를 어떻게 분리 야 빨리 쓰기나 해 일소대장이 뭐 했는지 구체적으로 알겠습니다 허청 엊그제 총기한 피가 사라졌는데 그날 바로 잤지 뭐 따로 움직인 거 없이 엊그제 아유 예 그냥 푹 잤습니다 그래 오늘 살아 알겠습니다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주석 어 그래 자 가냐 휴 저기 장군님께는 안부인사 좀 전해주고 알겠습니다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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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구 소대장님 주석 아니 소대 공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무슨 일이냐니까 아니 중대장님께서 소대이동이 취소됐다고 말씀을 하셔도 혹시 소대장한테 무슨 일 있나 한번 찾아왔는데 아니 뭐야 표정이 많이 안 좋으십니다 가라 넙 아 뭐 장난 장난 죄송합니다 자 이만 좀 가보겠습니다 혹시 무슨 일 있나 가보겠습니다 좋은 선택 가십시오 머리가 많이 내려왔네 기분 따라 내려왔나 저 새끼구나 하 저 새끼구나 자자 우리 제군들 덕분에 똥 하나 치웠다 고생했어 지훈아 아휴 아닙니다 저는 뭐 정보 좀 파악한 것 밖에 없습니다 아휴 그게 제일 중요하지 지훈아 어 누나 면회부터 정보 파악까지 형이 미친게 맡아 제가 다 좋아서 그냥 좋아서 한 겁니다 아휴 눈 눈까지 쪽쪽 빨아줘 아닙니다 헝 우리 숨기도 고생 많았다 글씨츠 나빠서 40등은 쓴 것 같습니다 아휴 훌륭해 훌륭해 갑자기 씨 뭐야 아니 어쩐 일 나 선택했다 뭘 선택했다 조사 받기로 이 새끼 내가 꼭 잡는다 어 자 특이사항 고맙습니다 그래 지금 부대가 좀 많이 시끄럽다 조심들 좀 하고 특히 야간에 화장실 가거나 물 마시러 이동할 때 꼭 불친반들한테 보고하고 이동할 것 알겠습니다 사장님 근데 저 질문이 있습니다 뭔데 그 일소 대장님이 당직 중에 졸다가 총기한 키를 잃어버린 게 사실입니까 뭐라고? 아니 그게 사실이라면 저희는 불염에 잠을 청할 수가 없습니다 소대장님 총기한 키가 어디에 누구의 손에 있는지 저희가 알 수가 없게 야 지금 뭐하는 거야? 지금 농담 따맞게 할 때야? 아닙니다 네 농담 아닌데 하아 하아 너 저먹 끝나고 행정만으로 따라와 예 예수 저 그래 뭐? 너도 이제 그만해 뭘 몰라서 물어? 일소 대장한테 선 넘었다고 생각하지 않아? 선 먼저 넘은 건 일소 대장이지 그래서 지금 끝까지 가겠다는 거야? 몰라 먼저 사과라 그래 야 일소 대장은 네 친구야? 뭘 먼저 사과를 하라 말아야 아 그럼 뭐 개근만 높으면 먼저 시비 걸고 잘못해도 된다는 거야? 아니 얘기가 아니잖아 지금 아니 다이아 달고 짬으로 밀어붙인 거잖아 저건 네가 예전 때 제일 잘하는 거 아니고 우리 소대장님 저희 그 병들끼리는 다 그런 게 있어요 우리 간부들이 이해 못하는 뭐 전후회라고 아실려나 모르겠어요 그 대단한 전후회가 뭔지 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한번 들어보고 싶네 아 뭐 그런 거 뭐랄까 한까치 담배도 나눠 피우고 뭐 기쁜 일 고된 일 다 함께 겪는 잘 안 해 아야 아무튼간에 나가면 끝이니까 남은 사람들께 알아서 하시고 잠깐만 그러고 보니까 일소 대장한테 사주 바꾼 건 아니지? 야 가뜩이나 어? 지금 내부고발이니 뭐니 때문에 사이도 안 좋아졌는데 그런 말 하고 싶냐? 나랑 사이좋잖아 이게 이 시간에 행윤수는 이러고 있는 게? 아 난 너무 좋은데? 당 둘이? 아무튼 난 분명히 얘기를 했어 아이고 지금 이 시간에 둘이서 무슨 작단모의 중이실까? 아 이제 퍼즐이 맞춰 끼워지네 아 이제 무슨 소리 하신 겁니까? 어 그 일소 대장 우리 나가서 같이 얘기를 좀 할 너 동기 배신한 사람이랑은 할 말이 없네 뭐? 깃털 같은 동기 해 이제 정리 좀 해보려고 동기 사랑 나라 사랑 것 다 옛날 얘기야 아 알았으니까 나가서 얘기하자 아니다 효자손 네가 나가 있어 제가 말씀해 주십니까? 어 아니야 됐어 넌 긴장 좀 타는 게 좋을 거야 어 예 근데 효자장님 저는 그 긴장을 하는 것보다 철책 타는 걸 좋아합니다 나라를 지킨다 아 참 총기 한 키는 차겠습니까? 야 효자손 지금 뭐라고 했냐 아니 근무를 나아야하는데 총기 한 키가 없으니까 총을 가지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 소대 당연 때문에 진짜 아휴 세뇌 으악 청.. 승 잘한다 잘해 어? 11통제장 집중대장 대위 김성호 그래 말 좀 해봐 아 그 제가 다 부족한 다심장사단장님은 그게 아니 어떻게 된게 용사랑 간부가 하 참나 어이가 없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사단장님 자네는 지금 뭐가 죄송한지 알고 죄송하다는거 지금? 예? 아 그게 사단장님 제가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책임지고 제가 교육을 책임을 진다 11통제장 자네 대위생한테 심할서까지 제출한 적이 있지 않아? 예? 아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때 정신 차리고 부대 주의를 했어야 될 거 아니야? 아 그 다시 한번만 기회 주신다면은 제가 기회 줄테니까 갈 준비해 예? 어디를 시빌 중대장은 3대대 그리고 소대장은 2대대 예? 오늘 당장 전출 준비해 아 사단장님 그 1소대장 가기로 중대장님 감히 있으면 아니 중대장 자네 책임을 진다며 전출을 책임지면 깔끔하잖아 어? 그리고 내가 모를 줄 알아? 둘이 어떻게 용사를 조지겠다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그리고 김경찬 소위 소위 김경찬 자네는 내가 직접 일으켜와야 말귀를 알아 먹을 것 같아서 모르니까 마지막으로 일할게 그냥 가 조용히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일체를 하는 게 자네들한테도 좋은 거야 알겠어? 서운하게도 생각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용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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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래 그래 자네가 저 자순이구만 조용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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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야 아니 이 얼굴이 얘 왜 이래 야 이놈들아 니네 이러고도 사람이냐 빨리 준비해 알겠어? 자네 나 좀 보여줘 알겠습니다 조용히 조용히 충성 충성 변야 소자손 전역을 명 받았습니다 예 신고합니다 충성 충성 그래 휘병장 고생 정말 많았다 나랑 군생활 있으면 좀 더 재밌는 추억도 많았을 텐데 말이야 아 예 그래 과거는 과거일 뿐이니까 잘 잊고 또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길 응원하겠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이소 대장 휘병장한테 해주고 싶은 말 있나? 예 고생했어 자손이 드디어 가네 고생 고생 하셨습니다 나라도 연락드리겠습니다 응 충성 충성 근데 잠깐 회병장 베레모 잠깐 베레모 좀 벗어볼 수 있나? 아휴 어떤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 자정까지는 현역 군인인데 두바일 상태가 조금 불량한 것 같은데 마일리지 카드가 어디있더라 아 예 조심해요 농담이 아닙니다 조심히 가고 그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성 그래 하 아, 어떻게 알았어? 오늘? 지금? 아, 바로가 지금. 한 시간 만이면 갈 것 같은데? 어어어어. 아, 나 오늘 너무 늦겠어. 어어.